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주말의 시작인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.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.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. 남부지방에서도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인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. 당분간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.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청정한 대기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.